개국 5주년을 맞아 전라북도 진안으로 초대받은 역전의 부자농부. 이야, 이거 참광입니다. 아, 이 아름다운 곳, 진안. 김종균이 떴습니다. 먹고, 맛있고, 또 먹고. 진안이 자랑하는 대표 특산물들의 부자농부를 찾아 성공 비법을 배워봤는데요. 이곳이 바로 친환경 인삼을 재배하는 하우스입니다. 그녀도 진안에 떴습니다. 트로트 가수 신나라. 이게 다 흑돼지예요? 역전의 부자농부 5주년 특집. 전라북도 진안군의 대표 특산물. 인삼과 흑돼지의 성공 비법은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전격 공개됩니다.